마시멜 아 저기 있다 용어여? 어떤 용역인데 옛날이 좋았다고 팬들이 올린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 그 2016년도 박쥬혼을 알았을까 이런 TT를 뭐 추게 될 거란 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지 그래 이미지가 너무 다르니까 아 그치 이게 왜 화제가 된거지?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았어 너 너무 하찮아 너 너무 하찮아 지효가 찐텐이긴 해 저게 겉으로 신나잖아 맞아 신났어 그때는 진짜 그게 함부로 너무 많이 왜 그러지 다르기 아니 그럴 수 있어 다음 저기요 아니 진짜 웃겨 아니 진짜 웃겨 아니 진짜 웃겨 아니 진짜 웃겨 아니 쟤